디이..팩트 디이이인팩트 암전 잘 나왔다 암전 아주 좋은 카드 채 저는 이미 전 재산 넣어버려서 태디 죽고 있는데 따라보요 알게 뭐야 부스터에 넣으라고 암전 되돌리기 정전기 방전 헬로월드 떴는데 어떻게 하드냐 이거 아 물엔드 꽃샘추인 좋은 카드만 나왔네 근데 패턴이 너무 쓰레기같이 홀로그램 스택 자동 방패 방금 우산 부스트를 하면 새로운 슬리니들이 들어온다 이 말이야 냉정함 스팀 배려 왓스팀 왜 배팅창이 안뜨냐고 마감돼서 디스크 박대리 도순천 유비 디테크로 처음으로 심장 잡았습니다 과로님 방송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만슬코리아님 감사합니다 부스트 모바일은 못해요 부스트를 하면 중뱅이 16,500번 프로모션 된다 이 말이야 렛츠 렛츠 워스턴 렛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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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게 아프다 딸기 떨기 빔 1기 컴드 터보 스택 엘리트 안 잡을 이유가 없다 보스도 육강력인데 왜 안 잡을 맨들맨들한 돌 컴드 핵분열 아 똥분열 삭제종 저거 맞고 전기 때리는게 낫을까 근데 번개 고쳐있으면 딜 안모자랄거같은데 1댐씩 살살 맞으면서 전기영상하고 1댐 맞고 전기 2개영상하고 탐탈 잡을수있어 킹전기 갓전 25% 달다 자 자 PC유저 PC유저들은 빨리 부스팅에 넣자고 뽀찌조셈 인지편향 편향이 제일 나을거같은데 2막에 부스트 데미지 해야되니까 2막에 센애들 있으니까 편향이랑 방전으로 버티고 저열 껌별 행망치 부스트 달성 중뱅이 16,500회 프로모션 안됩니다 4천 4천 넣어지는게 하루에 2천씩 되는건가 저열규준 악몽이 떠오른다 망치할래 어제 안넣었으면 오늘 4천 되는거요? 4천 4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건데 방전 되돌 긁어내기 모바일에 넣어서 연속으로 넣으면 4천 된다고요? 시스템이 특이하네 연속으로 넣으면 4천 된다고요? 연속으로 넣으면 4천 된다고요? 시스템이 특이하네 시스템이 특이하네 아아 합산에서 떼는거구나 지식이 들었다 자 방특 방어도 안줌 홀로그램 홀로그램 잘 나와주는건 좋은데 네 안녕하세요 홀로그램 홀로그램 잘 나와주시고요 홀로그램 잘 나와주시고요 홀로그램 잘 나와주시고요 타륜 노갈 개도상 제발 여기 아 그래 타륜 번개의 신이다 버퍼 강화 안된거? 버퍼는 강화하다면 좀 그런데 버퍼 편향수에대로 따서 갚으면 된다 버퍼 자가수리 가드 컴드 융합 뇌우 기념품 편향 뇌우 명중 포션 안사도 작겠지 터보 터보 강화된거 좀 나오면 좋겠는데 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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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하씨 내 편향 내놨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가고 이게 여러분의 포인트입니다. 역시 디펙트가 배당이 잘 나와. 써지 편향? 쩐타? 쩐타? 트윗기 냉기 좀 더 나오나? 부스트가 상승하고 있어. 핸드 소싱? 하이 푸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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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내 하이 하이 자가 수리도 안 듣는 거 봐 헬로월드냐 빙하냐 와 부작이야 이거 어떻게 맨 처음에 잡시냐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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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향 빨리 나와 빨리 전타 참기 알고리즘 지금 주면 어떻게 쓰라고 적어도 창방에 소화짐성 나오지 않겠네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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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거면 3번 같은 거 주세요. 와우. 방열판 강화가 안 돼 있네. 저 엄마가 내 인공물 뺐어. 켈리아나 너나? 안 돼. 와우. 120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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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terwards 윽씨 어차피 불에서 자야 할거긴 한데 와아 미친겐 야 저 못잡으면 죽은거 아님? 41딜 죽진않았네 아닌가 죽었나? 27 저희 세대 들어갈수도 있잖아 오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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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완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 맞아도 되는 일들 맞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가술이 다 쐈지. 안 쏟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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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기를 빼려면 새로 냉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냉기를 빼려면 미역학조 자가수리에 안친거 쓰고 넘어갑니다 미역학조 미역학조 크하하 포.션을 쓰으 근데 여기서 포션쓰는게 맞나 이거 말고는 강호할게 없긴해 1.밀즈 반복같은거 강원도 좋은데 와 똥구냐 도움보게 되어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메아리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거짓거리 하지 말고 레디나 빨리 하는 게 제일 빨리 잡겠다. 어두운 곳에다 키워렸나? 그냥 메아리 줘봐. 메아리 줘 히라게. 내 메아리든 창공이든 줘봐. 겁내 안 나오네. 메아리랑 창공 둘 중에 하나만. 몇 살피 뿔피네. 그냥 티백잉. 흠. 아, 헹꽃 안 썼다. 뻘짓하느라 중요한 거 안 했네. 긴장되는 순간. 터보 결국에 강화된 거 한 번도 안 떴네. 아, 이런만 깎아줘. 가방 사지 말고 깨시나 살까? 고민되네. 이렇게 하면 포션까지 하나 살 수 있으니까. 아, 가방 갖고 싶은데. 합학이 나올 확률 올라가자. 훌륭한 길이. 아, 가방 가방. 호응. 전기 역할이 있고 없고 저희가 너무 크다 진짜 아쉴못함 근데 잡는게 더 이득이니까 냉기 날라가면 안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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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기 날라가 이제와서 창공 써야되나? 여기까지쓰고 맞아서 전기고 지나 먹자 왜 이렇게 나오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뒤질뻔 했다 근데. 넌 대단한 일을 해낼 거란다. 진짜 옆에 트질뻔 했다. 넌 대단한 일을 해낼 거란다. 넌 대단한 일을 해낼 거란다. 넌 대단한 일을 해낼 거란다.